할렐루야, 정말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은혜를 서무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한번 주변을 돌려보시면서요.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은혜를 서무함으로 나오셨을 것이고요. 또는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남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또는 그들의 말에 협박으로 인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프리즈마이들은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왔으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같은 광고를 아십니까? 아 네, 우리 석현이가 네 하고 크게 대답했는데요. 이 이같은 광고를 보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갈비를 뜯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반복하는데요. 뭐죠? 아닙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네 가지를 반복하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아 뭐로 정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가 아니라 묻고, 듣고, 행하고, 칭찬받고라고 이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또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느라고 결단은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 마음들이 작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집에 도착하면요. 그 결단이 어느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결단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는 받는데 그로 인해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등장한 요시아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하자면요. 이 왕은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기와 23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닿으며 뜻을 닿으며 힘을 닿아여 요시아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그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민! 네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문장이 더욱더 탐이 나더라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때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로 이제까지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이제까지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졌던 성전을 수리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를 개혁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는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역사 속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이전의 왕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거나 또는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 바로 이전의 왕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아와 같이 위대한 왕이었다면 요시아는 종교를 개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아 이전의 왕이 문하세와 아몬과 같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개판이었던 왕인 그 문하세와 아몬과 같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는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남유다 왕국의 15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왕 13대 14대 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하세와 아몬이라는 왕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승배를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성전 안에서 정말로 아세라와 바할의 신상이 있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시간에 의해서 성전이 많이 무너졌고 많이 손상된 것을 요시아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방신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이라도 수리되고 조금이라도 부서진 부분이 다시 수리되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실제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장 8절을 함께 볼까요? 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우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성전 수리를 시작했는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시아는 종교개혁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고요. 그 결심에 따른 행동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왠지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늘 평소에 여러분들 말씀 보시죠?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면 설교를 듣고 계신 목사님이 당황하십니다. 평소에 말씀 보시죠?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상하게 이럴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보이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이리라. 능치 못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시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성전수리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내가 의도치 않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이때 제가 요시야와 같았다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종교개혁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율법책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 참 기다려졌을 것 같아요. 그때 이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한기야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네 제사장 이리아가 내게 책을 주소이다 하고 사반이 왕이 앞에서 이르네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이 그 책을 요시야 앞에 가져와 그 책의 내용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요시야가 자신의 옷을 찢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 옷을 찢었다는 표현은 회계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 시작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의도치 않게 정말로 우연치 않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철저히 준협해 회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냥 오늘 와서 잠깐 앉아있다 가려고 했는데 나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계를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회계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우리 여자분들이 고생하면서 한 그 화장들이 다 지워지고요.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까만색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남자들은 어떨까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드라이한 앞머리가 어떤 가르마를 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계를 하고 눈물을 쏟고 내 목이 다 쉴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거기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빡세게 하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종교 개혁에 대한 마음이 분명히 더 확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회계하였기 때문에 아 더 이상 내가 더 바랄 게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면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시아와 같았다면 이제는 저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을까요? 가서 산당들을 다 불태워라 아세라상과 바할상을 다 불태워라 분명히 이렇게 명령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요시아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였느냐 22장 10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요시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요시아는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물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율법책이 저는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율법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네가 종교 교역해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요시아는 다시 예언자에게 찾아가서 그 성경책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예언자 훌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언자가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한다고 훌다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멸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이방신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요시아의 태도입니다. 요시아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종교 교역을 시행해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여 선지자를 찾아가 여 예언자를 찾아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에게 중요했던 것은 종교 교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정말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 요시아에게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면 흔히 그런 기도가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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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케이 해주실 거죠? 라는 기도가 더 많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만의 계획표를 하나씩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 그 다음 계획 거의 뭐 한 열 개씩은 가지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계획표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만 내려달라고 조르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2017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2017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7년의 계획을 짜기 전에 혹시 먼저 주님께 여쭤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저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제 2016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아 2017년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나오겠구나 아이들이 더 믿음 안에 성장하겠구나 정말로 말씀 안에 아이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프리즘이 더 부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너 하나님께 물어봤니?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바라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본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까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음으로 나아간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에 대한 의미를 듣게 됩니다. 22장 17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로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것이 그 율법책을 통한 여선지자가 요시아에게 준 말씀입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율법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예배의 장소이며 다른 신이 아니라 나, 유일하신 하나님 나 한 분에게만 나에게만 예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하세와 아모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상승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 안에 바할과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 우상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수많은 기구들이 있었겠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승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자 이제는 요시아에게까지 와서 종교를 개혁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과연 거기서 끝이 났다면 요시아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신앙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였느냐? 23장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함이 베델에 세운 재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났더라.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저의 입꼬리에는 항상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산당들을 불사르고 빠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났더라. 여러분 속이 시원하십니까? 저도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시아 왕이 이렇게 행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모든 산당들과 그 산당 안에 제사 기구들을 불태웠습니다. 또한 바할과 아세라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모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언제나 제 마음속에 참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아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설레음으로 받아야겠지만 유독 더 두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루 이틀은 지날 수 있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은 지나고 화요일은 지나겠지요. 그런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왠지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물론 나오긴 해야겠지만 딴청을 피우시겠죠. 지난 주보들을 한번 다시 보시고 이번 주에는 헌금을 누가 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상황들만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결단을 하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마음을 먹고 오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네, 역시나 아멘이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한 대로 여러분들은 행동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우리 어린 친구가 한 명 했는데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 행동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여 예언자 훌다로부터 말씀의 의미를 전달받고 나서 곧바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종교개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흘과 아세라상을 찍고 산당들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곧바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구보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응답받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말씀에 인한 나에게 행동이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곧바로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요. 그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때의 감동 그대로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귀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성공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이예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을까요? 믿음으로 대답하세요. 네, 아멘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네,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내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내가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내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맞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멋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로 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짜 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매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 같긴 한데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며칠 지나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밖에 꽂혔다고 진짜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했다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행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를 바라보셨을 때 30년을 살아온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24년을 살았습니다. 24년을 살았는데요. 24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 칭찬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없구나. 맞는 말인가요? 아 모든 사람은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의 고래도 칭찬을 들으면 춤을 춘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칭찬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저는 우리 주영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요시아와 같이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너와 같은 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